안녕하세요 창업부터 폐업까지 투명하게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 이번에 제가 배달 7년차거든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배달매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배달매장은 좀 장점이 있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요 일단 상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렴한 보증금 저렴한 월세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배달집은요 여러가지 브랜드를 할 수 있어요 매장은 하나인데 찜닭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 댕면도 하고 보쌈도 하고 족발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또 해요 고깃집도 하고 짜장면집도 다 할 수 있어요 전화기만 열었다 나오면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기타 요기요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매장은 하나인데 브랜드를 여러개 해서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요 완제를 써가지고 음식점 전화기 6개 두고 다른 매장에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가게는요 진드컨이 나는 내 레시피 하나 가지고 하나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잘 되는지에 대한 건 정답이 없습니다 직접 맛에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매출 많이 뽑아내세요 어쨌거나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단점 또 와 이게 진짜 단점이에요 배달 오토바이가 문제에요 배달집은 배달집은 배달 오토바이가 문제에요 뭐 다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첫번째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는요 생각보다 비싸요 보통 1년에 얼마 나가냐 80만원 나갑니다 사고가 많아서 사고가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돌려요? 5대 돌려요 그럼 1년에 얼마 나가요? 400만원 나가요 거기에 뭐가 또 나가요? 수리비, 기름값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보통 700, 800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요 한 달치 월세가 그냥 쭉쭉쭉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토바이 굴리는 순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? 사고 났을 때 진짜 힘들어요 사고 나잖아요 그럼 라이더 치료비 물론 보험사에서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 못하니까 가서 뭐 위로금이라던가 한 달 월급이라도 좀 미리 줘야겠죠 그죠? 그런 돈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달대행 없이 많이 쓰죠 그죠? 자 그리고 의외의 단점 뭐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더 못 벌어 배달집은 뭐예요 이게? 왜 그런지 아세요? 배달 오토바이가 바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테이블이 많아진 거예요 그죠? 그만큼 내가 똑같이 장사가 잘 됐을 때 홀장사는 돈이 좀 더 많이 남고요 배달집은요 그냥 꾸준히 그냥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100만원 팔 때 200만원 팔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배달집은 50만원을 더 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홀장사는요 70만원 80만원을 더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홀장사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단점 배달집은 야식집이 많아요 그리고 배달집 특성상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를 직장으로 생각하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여기를 내가 하나의 돈을 벌고 스쳐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사장이 마음에 들어서 사장과 함께 나의 꿈을 만들어 가겠다 함께 쭉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단점입니다 왜 단점이냐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 나왔자 내 주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주위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?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직원 인건비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명 뽑으면 팍 한 명 뽑으면 팍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매출이 올라가면서 한계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한계치가 그게 넘어가면 그때 직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뽑는 순간 사장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이 계단식 인건비라는 게 인건비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30의 법칙을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한 사람을 뽑으면 얘가 30만 원을 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적자는 안 난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뽑았을 때 30만 원 쳐야 된다는 얘기는요 30만 원을 쳤을 때 얼마가 남느냐 저한테 15만 원이 나와요 음식 원가랑 그 다음에 포장용기값 수도세, 전기세, 광열비, 가스비 이런 것들을 빼면요 그냥 50%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만 원 팔면 15만 원 남네요 예 맞아요 그럼 그걸로 인건비 얼마 주죠 라이더들 보통 12만 원 주죠 아니면 15만 원 주죠 시간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30만 원만 뽑아낼 수 있으면 적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걸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배달집은요 혼자 30만 원 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음식 보세요 전화 받고 음식 만들고 포장해서 배달하는 거 하루에 30만 원? 쉽지 않습니다 그죠? 그런데 가능은 해요 그러면 한 명일 때 30, 두 명일 때 60, 세 명일 때 90이에요 그럼 10명이면 300만 원 치잖아요 자 그러면 3명일 때 90만 원 치는 거랑 10명일 때 300만 원 치는 거랑 비율은 똑같은데 어디가 더 쉬울까요? 당연히 10명이 300만 원 치는 게 엄청 쉽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사장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10명을요 7명으로 지으리거나 아니면 매출을 더 뽑아내거나 어쨌거나 7명으로 30만 원을 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? 3명 인건비 굳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얼마 가져가요? 45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장을 먼저 쫙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복지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식점의 메리트죠 모든 사업의 메리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점은요 힘들고 바쁘니까 정치를 못해요 사내 정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대기업들은 사내 정치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? 새X 욕할 뻔했다 이놈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한가하니까 일이 한가하니까 사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한가하니까 사내 정치도 하고 잡담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 보세요 사내 정치는 안 하는데 어떤 줄 아세요? 저는 구청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출근해 뭐 하는 줄 아세요? 컴퓨터로 쇼핑해 기사방, 뉴스방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딱 먹고 와 그 다음에 한 1시, 2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약간 졸아 그래도 일 이제 시작해볼까? 커피 한 잔 하자 커피 한 잔 딱 하고 한 3, 4시 오 일 좀 밀렸네 다섯 시에 딱 끝나 컴퓨터 딱 끄고 준비해서 여섯 시 땡쯤 퇴근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부서도 있는데 제가 있던 부서는 그랬어요 공무원이 짱이야 진짜 어쨌거나 여러분 너무 잡담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30의 법칙을 기억하고 한번 성장을 쭉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장은요 사람을 제일 중요시해야 돼요 그러면 30의 법칙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하면요 직원들의 복지는 사실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오래 붙어 있고 숙달된 직원들이 오래 붙어 있다는 건 반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잡소리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가끔 위기도 좀 주면서 잘 완급 조절을 하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 진짜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 글 남겨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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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